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첫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참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친한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하자마자 고바는 무슨 뜻이죠? 오늘 프세카 뭐 뛰어야함 뭐 이런거 아닐까 또? 친한양님 고바시보라니 출첵! 하게끔 미리 빵아 외쳐놨으니까 출첵 한번 하시구요 아아 8시간 30분? 살아있는거 맞아요? 네 친한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뭐가 아니에요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몰라요 살아있는거 같지가 않은데? 얼른 주무시러 가세요 어머 어머 꿈풀기로 왔건만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제대로 해야겠네 놀면서 하려고 했더니만 놀면서 못하게끔 해주네 이건 졌다 자 한파는 네 숫자랑 한글이랑 영어밖에 안보여요 아 진짜요? 자 이제 제대로 가겠습니다 어머 어머 아퍼 그러지마 아프다고 임마 아프다고 임마 뭐야 뭐뭐야 지금 뭐야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얘 뭐야 그냥 죽이는데? 아 주는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야 이거 이거 골 숨은 골수가 여길 수 없네 아 진짜 몸 좀 풀려고 했더니만 몸풀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즉시해버리죠 아 태클을 못하겠잖아 아 태클을 못하겠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자 가볍게 이겨주고 가라 인마 가라 태클 타려고 했다가 아 1200명 축하축하 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유튜브도 그렇게 늘었으면 좋겠다 아 태클 못하겠다 아 태클 못하겠다 진짜 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태클 탈 수 있어 좋아 방금 전에 나를 그렇게 농락을 해 어 감히 이 고시나리를 감히 이 고시나리 농락해 농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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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똑똑하게 치워주게 해주겠다 자 봤죠 이게 바로 역전승이란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시나리가 각종 화면에 미 어어어 진작 싫겠다 뭐지 아까랑 다른 사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지 오케이 지지 지지 아 잘했다 아 자 들어와요 이제 방 만들게요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구요 자 게스트팀 어서 오시구요 아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첫판부터 진 모습을 보여드렸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 게스트님이 어느 게스트분 어느 게스트분이시지 아 아 아노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몰루 몰루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시작을 해야되나 이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아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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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시면 이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한번 가늠하기 위해서 좀 약간 태클을 좀 탈 수 있는 타는 연습을 해야겠어 연습땐 잘되는데 확실히 공격을 당하면서 하니까 잘 안되네요 처음부터 태클 실패했다 아 이런 이런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다시 아 이건 태크가 아닌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원래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 아 아니야 내가 원하던 태크가 안타져 아 아 이 고시나리한테 1초만에 털리다녀 아 아 아 아 아 자아 일단은 아 아 뭐야 지금 봐주시는 거죠 아 아 한번 할 수 있는 거 봐주시는 거죠 지금 게스트님 아 아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아 아 아 패언니 구아 안녕하세요 네 사실이라 반박 못하겠다 이런 플세카는 화요이님이 저보다 잘하시지만 어 뭐야 테트리오는 제가 어 화요이님보다 잘합니다 어 테트리오를 한번도 안해본 화요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자랑이라도 해야지 네 이렇게 자랑이라도 해야지 뭐야 출책 출책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님 봐주신 거 같은데 뭐가 나빠요 나쁜 거 없어요 오 그러니까 원래 뉴비는 맞으면서 배우라고 우리 나리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뉴비는 맞으면서 배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어 된다 테크 탄다 테크 됐다 테크 됐다 됐다 테크 됐다 테크 됐다 테크 됐다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근데 아 너무 쏙쏙 들어갔네 아 큰일 났다 이 정도 가지고는 테크를 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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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캐롬 테크를 보여줘야 했구만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큰 잘못하고 있는데 왜 고바해요 왜왜왜왜가요 왜가요 아직 가면 안되지 어디가요 어디가요 아 테크 잘못했다 아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원하던 테크가 안나오네 테크를 택에 아주 심오합니다 바주밀서 하시느냐구 하시는건데 원래 실력대로 하시면은 아마 고피나리 신탁당하지 않을까 카트하러요 근데 아니 카트하러 가는데 고피나리 방송 지켜야죠 어디가요 오오 뉴비분 아니시죠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 일부러 봐주시는거 맞죠 게스트님 일부러 봐주시는거죠 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저 왜 괴롭혀요 누구에요 정체를 밝혀라 정 정체를 밝혀라 누구에요 게스트에요 그니까 응콩님이세요 응콩님이세요 응콩님도 게스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 아닌거 같아요 아 이분 진심되면은 제가 질거 같은데 진심모드로 한판해요 한판 해요 이거 제가 집니다 이거 진심모드로 하자 그랬으니까 스피드가 다를겁니다 어마 이상한데 태크가 왜 이렇게 안타지냐 뭐 어마 뭐 어마 뭐 어마 뭐 어마 아 아닌데 내가 연습했던거와 다른데 아 내가 연습했던거와 달라 아니야 내가 원하는 빌드가 나오지 않아 아니야 저쪽 저쪽에다 두면 안돼 아 아니야 내가 원하던 빌드가 나오지 않아 응 아 이런 이런 어머어머 빌드 타지 말고 제대로 해야겠다 치겠다 치겠다 아 아 왜 킬 바꿨다 아 미스야 자 자 잘 가시구요 잘 가시구요 잘 가시구요 아이 잘못됐다 윤 즉 바이바이 바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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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나쁘지 않구만 정체가 뭡니까 아이디가 뭐예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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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를 밝히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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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이거다. 그렇지 이거다 어허 어어어허어어허허 어허어어 아아 아.. 아닌데 아아 이게 아닌데 자. 이岸 한 번 가고 와 나뇨 왜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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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택배 탄다고 뭐 했다가 아! 안 돼! 아! 이게 아닌데? 갑자기 더 지는 거야. 음 와! 이겼다! 누군데요? 누구예요? 지나가던 1인님은 잘하시는 분 아닌가? 누군데요? 이야! 이러기예요? 네. 알려주셔야죠! 뭐 찌나리가 궁금해하고 있으면은 알려드리는 게 인식상정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건 안 알려줘. 아! 이게 아닌데? 저 평평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 만들긴 해. 억지로 억지로 만들긴 했는데 시작해볼까? 아! 아닌데? 아! 벌쩍 끝나? 이게 테크가? 이게 아닌데? 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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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도토르님 오셨다! 아! 진짜... 테크가 안 타져! 테크 연을 좀 엄청 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팅창은 조용했다고 한다. 뭐! 뭐! 우리 살려주시겠지? 따로 어! 잠깐! 죽고 있다! 오마에 아보친 데이르 아! 테크! 테크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아! 테크 연속이 잘 안되네 와! 어디서 잘못되고 있냐? 아! 뭐야! 아! 아! 근데 이런 실수를 야! 어지럽죠? 고발수고라니 그렇게 정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디코에서 하는 거 지금도 하러 갑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고스날이랑 같이 게임을 해야죠 킹도토르님은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시면서 하세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유리멘탈 아닌데요? 멘탈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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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라도 나도 뭔 말 하려 했는지 까먹었어요 뭔 말 하려 했는지 까먹었어요 됐어 아! 거기다 두면 안되지 고스야 거기다 두면 안 돼 아! 이게 아닌데 뭔가 망했는데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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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아! 제가 원하던 그림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태클 많이 했구만 역시 고끼들 따라가게 라스도 멀었다는 건가 그렇게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뭐 뭐 뭐 뭐 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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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조용히 하세요 하율이님 어디서 지금 어 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도 연습했죠 하루에 출첵 한 번씩 하면서 연습해요 예 걱정마요 어 많이 못하는 것 뿐이지 어머 어머 잠깐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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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냐 어 어 살려줘 어약 어 어으 어약 네 누구시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조커라고 하겠습니다 봐줘도 저희가 즉이네요 와 킹도토리님 좀 있으면은 많이 들어오실거니까 그때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씨냐에도 성장했는데 아직 멀었죠 계시는 분 손 손 손 착하신 친형님 손 들어주셨구요 됐어 테크 됐다 됐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저게 뭔지 나왔겠는데 에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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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가 왜케 어렵지 아하 포워드만 제대로 돼도 킹도토리님이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쉽게도 포워드가 연차 안되서 스틸 지금은 친구 혹시 quem 이대로 난 죽지 않아! 젠장 잘못됐다! 아직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제발! 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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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안 넘어가져! 어 지나가던 일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젠장 아! 무슨 냄새로 그래요? 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킹토토리님과 게스트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테트리오 유저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패싱맨님 어서 오시고요. 많아지면 고수분들 따로, 뉴비 따로 할 거예요. 네. 뉴비인지 아닌지는 이 판 해보면 압니다.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Q로 시작하는 분이 누가 있어. 자, 과연. 아, 테크가 타졌으면 좋겠다. 테크가 자랑터져.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나 죽겠는데? 잠깐. 잠깐,x3 아하.. urn 오 맞아 저거였어 내가 원하던게 저 그림이었는데 오늘 학원 8시 8시간 학원에서 8시간 반 동안 있었다고 지금 고화효인님께서 드디어 지금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정신적인 정신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효인님께서 지금 학원에서 8시간 반 동안 저거 전혀 아니 뭔소리에요 네 딱봐도 정신적인데 아 뭔소리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자 이제 진심모드 가야죠 이거 좀이라도 방시하면 집니다 학원을 아니 학원을 몇군데 다니는거에요 하효인님 아니 이러다 진짜 야 이러다가 진짜 하효인님 진짜 야 모든말을 수학적 이분법으로 하시겠는데 네 야 우와 야 드디어 좀 재미가 붙으셨게 지금 야 야 어느 분이 이길지 거의 진짜 하 이길하니 IO awa워어어어오어어 자 스피드가 남다르죠 지금 야허허허 tenure 난 여긴 누구지? 내가 스크리머였나? 네 어어 ㅁ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돈까 나도 지금 뭘 보고있는지 모르겠어 끝나긴하나 네 안싸이는데 와와와 흐어 감탈사 밖에 안넣어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봐주면서, 뉴비들 봐주면서 하고 계셨다니 아하하하핫핫핫핳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업 박고 오세요 근데 항원이 친히 집 근처시긴 하신가보다 일찍 갔다오시는게 보니까 걸어서 15분이면은 아 카카카카카카니 11명과 함께 레이드 레이드 감사합니다 우와 이 팽팽했던 순부가 이런 이 팽팽했던 순부가 와 댕 잘하신다 우와 퉁퉁님 어서오시구요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시구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돌려주시면은 고스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탄유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카카카카카님 레이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스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분 다 들어오시구요 어 하시게 되면은 어느정도 차면은 고스분들하고 우리 그 약간 그 초보분들하고 나눠서 플레이를 할거에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는게 있는데 지목은 내가 만약에 이분하고 붙어보고 싶다라는거를 고스날이한테 말씀하시면은 바로 저기 어 그 뭐죠 도박이 아니고 뭐죠 그 배팅이 배팅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더욱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존재하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비도 안맞고 고스도 안맞는 고스날이의 방송 네 열심히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작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스나이는 보시는대로 초보입니다 테크랑스 팔려다가 죽은게 한두번이 아니여가지고 잠깐잠깐잠깐잠깐 아니 인터넷으로 저기 뭐냐 저기 그거 보면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구만 뭐 되지도 않네 아 아니야 저건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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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기회지 맞추지 이번반 망했다 댁망했는데 이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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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는데 이번반 망했는데 자 설마 저를 공격하는 일이 없겠죠 네 설마 이렇게 망했는데 고스날이로 공격한다고? 네 이식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이 방식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스날이가 잘할때 왔어야 했는데 하필이면은 발릴때 와가지고 흐흐흐 젠장 네 고스날이의 방송격이 떨어지네 젠장 젠장 망했어 틈틈님 화이팅 다음판에는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뉴비분들은 약간 좀 쉬어주시고요 다음판에는 그 다음판에는 지목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분하고 꼭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자리 만들어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하고싶었어 어느 분한테 공격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타격이 별로 없네 블랙킬러님 언제 보셨어?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아를 지목하면 승리 몇 프로? 뭔소리에요 99.9%라고 해줄래요? 0.1%는 고스나리아가 승리할 수도 있거든? 99.9%라고 해주실래요? 정정해주세요 우우 100%에요 99.9% 0.1%의 승리라도 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래요 손톱님 잘하시네 오오 세제? 세제가 뭐에요? 네! 지목은 최근에 생겼어요 하다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지목이라 야 이 실제에서 술 드셨구만 하이오크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셨나? 제가 이겨요 은콩님이 하시... 이 테트리오는 잘 못하더라고 빨리 세제 보면 세탁료... 아하하하 그니까 0.1%가 세탁이 안되잖아 아 파이오크님 아직 안들어오시면 아직... 아 그래요? 이번에는 자기가 고수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수분하고 붙어보고 싶다 어... 게스트님도 같이 관전! 제가 해드릴게요 됐어요 두분 이거 거의 지목이니까 우리 배팅 한번 가겠습니다 배팅 한번 갈게요 자 배팅 한번 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가요 킹님 그 다음에 패시... 싱 자... 1분으로 해서 예측 시작!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네 뭐 이 소리에요 그러는게 어딨어요 아 오늘 아아 진짜요? 그러면 시청이라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서로 서로 반대로 건거 아냐? 서로 반대로 건거 아냐? 킹님... 킹님을 막 패시님한테 패시님한테 하고 패시님을 킹님한테 해가지고 서로 질려고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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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아직 몰라요 킹님인데 패시님 야... 이렇게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옆배에 올이 난다 이야... 파이오크님 아주 좋습니다 사실상 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팅을 열어놨고요 자... 그래도 인원은 킹님이 지금 3분 패싱맨님이 2분 이렇게 돼있어요 자... 됐어요 43.57% 패싱맨님이 많이 유리하십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여... 에... 그... 우리 나리꽃 여러분들 포인트가 걸려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러 질 수도 없어요 지금... 일부러 질 수도 없어...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모드로 네... 바로... 나리꽃!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꽃! 나리꽃! 자... 과연 자기 포인트를 잃 것인지 훗 이리lly 굴러팻빵 어? 퉁퉁님 튕기셨나? 야ко 모셉다. 무척다. 무척다. 오오야... 여기는... 이쉐카인가? 내가 말로만 됐던 이쉐카인가? 그 이쉐카이에 들어가는 조건이 트럭이잖아요 트럭에 치워가지고 가야 이쉐카이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바로 이쉐카인가? 렉스 세계정생 아니 1만포 네 야 만만치 않아 지금 목숨 걸고 하죠 진짜 야 야 야 자 킹 도토르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예측 결과는 킹 도토르님의 승리 포켓몬 포켓몬 하잖아요 네 헉 자 도토르님 축하드리고요 뭐야 왜 다 나가셨어 다 들어오세요 다블포인트 저 사람 이기려면 최초 4단원 실행이야 아 달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게스티님하고 저하고 붙어볼까요? 네 게스티님하고 저하고 붙어볼까요? 네 킹 도토르님하고 패시맨님은 잠깐만 아래로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예측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스 게 아 뭐야 고스 게스트 스윙합니다 자 어느 분이 이기실지 고스가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게스트 게스트 님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선택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아 다행히 고스의 날이가 퍼센테이지가 넘지 않겠습니까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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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저한테 투자하신 것 같은데 게스트 게스트 님이 저한테 투자하신 것 같은데 네 게스트 님한테 안 거시나요? 네 제가 걸었으면은 게스트 님한테 걸었다 뭐야 누구야 누가 이 많은 포인트를 걸었어 자 고스의 아 포테이토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 방송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팽팽하죠 고스의 날이를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고스의 날이 고스의 날이를 그렇게 얕보시면 안 돼요 물론 한판 지긴 했지만 네 블랙킬러 님 열이란 거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악 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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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악을 써서 내가 플레이를 해줘야겠구만 게스트 님 죄송합니다 양악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봤고요 자 평화롭죠 이렇게 뉴비의 세계를 이렇게 평화롭답니다 뉴비의 세계를 이렇게 평화로워요 어머 공격 이게 공격이죠 네 사요나라 하하 여러분의 포인트 고스의 날이가 꿀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방심 방심하면 저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고스의 날 방심하지 마 어어 잠깐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잠깐 나를 믿고 포인트를 걸어준 분들을 생각해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고스야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진짜 잘못 떴다 나를 믿고 포인트를 걸어주신 분들이 있겠단 말이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단 말이다 포기할 수 없어 진짜 잘못 떠가지고 슈루 위기를 초래 어째깐잠깐 아 안돼 망했다 와 망했다 마 죄송해요 아 졌다 아니 아니 이게 와 게스트님 실력을 숨기고 계셨어 뭐야 실력을 숨기고 야 이 때를 위해서 신결 야 야 야 다같이 해요 네 다같이 해요 네 다같이 해요 다 들어오세요 이제 아 머리 아파 고스나리가 저를 믿으신 고스나리를 믿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순간에 그 방심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그 자신의 적은 방심이라고 하죠 네 팔취합니다 하지마요 하지마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승행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오늘부터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영상 먼저 올리고요 풀영상이 이제 뭐 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편집하면서 베 뭐냐 저기 베스트 영상 그런 것도 만들고 할 거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끝났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고스분들은 한 번씩 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고스분들만 남으셨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진심모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게스트님 잘하시는데 그게 실력이 늘으셨는데 고스나리 가르치지마요 괜찮 용사님이 필요해요 트럭 제가 존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 전혀 힘들지 않군요 막 이런 거 렛츠고 이케카이 전생 어무아 잠깐 어무아 어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오지 이쪽은 아직 시작도 안 있는데 아 미치겠네 와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다 야 끝났다 이거는 게스트님 화이팅 절 이겼던 그 실력대로 가주시면 안될까요 네 아 방심 방심이 큰 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삼지선다로 가볼까 고스분이 세 분 계시니까 세 분 중에 누가 이길지 그거 좋겠다 좋아 파이팅 아 아 자 이제 고스분들만 남으신 것 같으니 승리하고 투제 끈을 졸라매라 몰라요 그거 뭐예요 네 새벽방송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했었잖아요 그때 블랙힐러님도 계셨잖아요 어 근데 재밌네 새벽방송 재밌어 의외로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셔 난 다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해봤자 많아봤자 두세 명이겠지 했는데 와 네 새벽에 방송 켰어요 모르셨구나 저 한시부터 넷시까지 방송했어요 넷시 넷시 정확히는 넷시 좀 넘어서까지 방송했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거 네 자 이번에는 자 고스분들만 남아주세요 이렇게 킹도토리님 그 패시맨님 포테이토님 남아주시고 우리는 잠깐 구경하고 누가 이길지 이번에는 삼지선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예측시작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스 아 뭐 누구지 킹 킹님 패싱맨님 그 다음에 포 테이토님 어느 분이 이길까요 제출시간 1분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STST가 뭐예요 출책 감사합니다 킹님이 여어 삼천포 걸렸고요 패시맨님 포테이토님한테도 안 걸어주시나요 네 아직 시간은 3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킹님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네 이대로 끝나나요 이거 지금 삼지예요 삼지 네 오 드디어 패시맨님한테 포테이토님 실력을 모르는구나 포테이토님 잘하시는데 우와 오 야 40대 야 이거 지금 대통령 선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과연 옆배 포테이토님이 이길 수 있을지 이거 옆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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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야 자 그러면은 예 이 수치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모르지 그와 자 나는 포테이토님 쪽으로 보겠습니다 된다 노랑이 먼저 나오면 된다 진짜요? 한 분이 벌써 정리가 되잖 흐흐흐흐 패시맨이 벌써 정리가 됐는데 예 다음판은 뉴비분들 승부로 가겠습니다 고시나리 대 어 저기 게스트님 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누구죠? 아 우미님 우미님이구나 우미님 이렇게 세 분 해가지고 베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몰라 갑자기 킨더토리님이 갑자기 어 키보드가 갑자기 이상해 하면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킨더토리님이 거셨던 분이 이분일지도 몰라 그 1% 1%가 1%가 매일 저 이만 보라 하하하하 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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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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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방심이 네 포인트가 역배로 갈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의 중앙 기로에 지금 뉴비분들 가는데 야 그래도 봐주지 않는다 키더토리님의 과고 잘 들었습니다 야 이거를 살았어요 야 살았어요 야 산게 아니죠 와 역시 킹도토리님 야 이렇게 돼서 예측의 승리인은 킹도토리님 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a-d-s-a-f-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잘다 좋아요 이번에는 예측이 좀 어려울거야 자 이번엔 보수분들 쉬어주시구요 자 우미님하고 캐스티님하고 올라오세요 이제 캐스티님 우미님까지 올라오세요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자 어느 분일까요 우미님 올라오세요 고스 게스트 우미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다른 계정 아 진짜요 그 혹시 우미님이 그 계정인가요 혹시 그러면 안되는데 패시맨님 내려갈게요 아 진짜요 잠깐 잠깐 제가 삭제할게요 아니다 근데 VIP님 잘하시지 않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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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님 잘하시지 않나요 해봐 해볼까 그냥 고스 게스트 어 저기 우미님 오케이 자 이번에 진짜 제대로 투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고스분들은 이게 딱 티가 났는데 게스트님한테 100% 고스나리한테 투표를 해주실분 아무도 안계신가요 야 고스나리 오 걸렸다 20포인트 30포인트 우미님도 오 고스나리는 그냥 저기 저리가라 이거네 네 하하 야 고스나리가 방심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거 1% 1% 거신분 대박나실겁니다 대박나실거에요 오늘 고스나이 방송 와가지고 어 포인트 대박났다 어 이 소리 듣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또 사야겠다 막 이런거 보여드립니다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고스나이 1%냐 이만큼 제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야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이 대 겔스틴 님대 우미님의 플레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기면은 그 저한테 거셨던 분 야 진짜 오늘 좋아하셔야 돼 진심모드 갑니다 아까전에 방심했다고 아까전에 방심했다고 야 이제 방심 안한다고 방심 안하는 고스나이는 핵무기와도 같죠 핵무기와도 같죠 핵무기랑 같습니다 핵무기랑 같아요 역시 한 분 돌아가셨는데 누가 돌아가셨는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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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돼 잠깐 공격이 너무 매셔운데 누가 돌아가신거에요 와 어렵네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돼 자 가세요 그냥 네 가세요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돼 제발 그냥 가 가란 말이야 와 죽겠다 드라마 쏘야된다고 드라마 쏘야돼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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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야돼 드라마 쏘야돼 드라마 쏘야돼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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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나리에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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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야돼 자 짝대기문만 나와주면 좋을거같은데 안나와주겠지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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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미님이 이기셨네 아 진짜 이게 뭐 우미님이 야 우미님 잘하시네 야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고시나리 갓방송입니다 갓 갓시나리 네 자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예측없이 다같이 즐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가 많아진 맹붕홈 이런 네 잘하셨는데 고수분들은 한번씩 좀 봐주시면 되겠구요 저같은 뉴비분들은 갓시나리죠 갓시나리 어떤 분이 내가 갓시나리라고 갓시나리라고 하니까 갓시래기라고 막 갓 갓다 버린 시래기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갓시나리라고 하니까 그러게 그러게 고수나리도 그렇지 고수나리도 믿어도 안됐지 고수나리도 졌으니까 갓시나리 자 일단은 고수나리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공격을 받았으면 되돌려주는게 인지향정이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야 이거는 뭐 잘 안되는데 됐다 뭔가 되긴 됐는데 공격이 왜 이렇게 매급게 와 오지마 공격 오면 안돼요 공격 오면 안돼 와 미치겠네 심각을 자꾸 하면 안되는데 심각을 하게 되네 고수나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수야 넌 할 수 있어 이번에 내기가 걸린게 아니지만 이렇게 공격이 두번에 한테로 오는거 오오오오오오 가시나리 하하하하 battle 별명이 또 생겼네 예 아아 잊어야되는데 다음판 지목 가겠습니다 지목 어 벌써 끝났어요? 수고많이하셨어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많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누가 이겼어요 야 킹도토리님이 이겼구나 뭐야 한 분 더 나가셨는데 게스틴이 나가셨다 이제 키낸 젠장 이렴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님 게스틴이 다시 들어오셨고요 다음은 누구려나 저기 한 판 더 하고 나서 지목이라던가 한번 붙어보고 싶은 상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시나리가 바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무서워요 괜찮아요 10개 10개 걸어서 1만 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복권같은 방송입니다 그렇지 않나 하긴 고시나리 방송이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나 뭐야 잠깐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때리는게 어딨어요 잠깐 놀래라 어휴 놀래라.. 어후 놀래라.. 아니면 지목이 없으면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붙어! 이러면 그냥 바로 갑니다 이제 신곡 신곡이 어 신곡 몇이에요? 이번에 신곡 또 나왔어요? 요즘에 프셀카 신곡 자주 잘 나오더라고 워어 그 분 이상은요? 몰라요 곧씨나리가 곧 범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힘들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분 이상은요 곧씨나리가 곧 범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놀라생길 뻔했어 지금 어 은둔고수님 어서 보시고요 하하 뽀로로에 뽀로로에 의대의 무험 뽀로로 정도면은 의대 갈만하지 네 하하핳핳 나 브이텍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은둔고수님 오오 아이디가 맘에 들었어 구학시 우산을 소리하는 것도 단톡 링크 띄는 것도 포기하는 맴이죠 그러지마요 곧씨나리 유튜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네 단톡, 겐톡 다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실때 들어오시면은 힐링되는 네 개인톡 단톡 디코드 유튜브 많이 들어왔시면 되겠습니다 아 말을 해주지도 않잖아요 개인 카톡 말을 해줘야됩니까 말하셔셔져 나중에 나지 나중에 친嗜 아니면 clones 혼나겠당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다 어디 가셨지? 자 지목 갑니다 다음판 지목 갑니다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저는 지금 렉 뭐야? 오! 내가 천사하지 이미 맨날 혼나시던거 아닌가 뭔소리에요? 혼난.. 골씨나리가 혼난적이 있던가요? 네 골씨나리가 혼난적이 있던가 많죠 네 유튜브 지난방송만 봐도 다 혼난 영상이기 때문에 최초적으로는 안혼났다고 볼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은둔고스님 일단 봐요 잠깐만 많이 들어오셨어 아 보자 은둔고스님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시로호네님 누구에요? 오! AJ님 어서오시구요 이분 잘하시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타킹 아레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If you a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Are we there? Please Talk English 땡큐 자 그러면은 제가 지목 갈게요 지목 진짜요? 한국 1등? 진짜요? 진짜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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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지목을 할건데요 자 아 일단 한판은 하고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지목 가도록 지.. 지목 가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일단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가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테트리오의 뉴비를 좀 더 양산하기 위해서 양산의 표현은 그렇고 뉴비를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도 발벗고 뛰는 고스나리의 방송입니다 테트리오 모든 테트리오 뉴비 분들은 고스나리 방송을 한 번씩 접해보셨죠 어 잠깐 잠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아니 뉴비가 접했다고 했지 고스나리가 고스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어 아니 얘기하자마자 이거 바로 이렇게 되는게 어디있어 진신모드였나 진신모드 얘기 안했는데 네 이게 야 음 음 거 도착해야되나 유니 고스나 야 녹는게 녹는게 예사롭지가 않다 금식은 은근히 봐주시면서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 팔로우! 팔로우! 유튜브도 하고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되겠고요 이야! 뭐야 소개하고있는 와중에 지금 야 노트가 보이지 않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아아 그 그 그러게요 예 고스나를 어 유튜브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잘하시는데 은둔고스님 킹도토리님 야아아 자 오셨으니까 봉게 들고 오세요 당하셨어 은둔고시님 자 그러면은 제가 지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싱맨님하고 포테투님 준비하세요 다른 분들은 관전 한번 들어가시고요 패싱맨님하고 포테투님만 예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싱맨 진심모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포테투님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포인트로 걸어주시면은 되겠고요 예측 가능하죠 두 분이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플레이어 리미트를 2로 설정 그건 뭐예요? 저 처음 아는데 뭐예요? 저 그거 잘 몰라요 플레이어 리미트를 2로 설정하는게 뭔 뜻이에요? 그니까 여기에 플레이어 리미트가 있긴 있어 근데 아 랭클 리미트구나 근데 리미트를 설정해도 어차피 고수분들하고 다 겪어보고 싶으니까 여어 10대 4100대 10이 패싱맨님이 4100이고 10이 포테투님 이거 옆배 걸리면은 제대로겠네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야 이러고 이제 포테투님 이기시면은 네 이거 옆배 엄청 달달할텐데 자 모든 예측은 끝이 났고요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연단님 살려주세요 왜요 왜왜왜왜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한번 해봐요 원래 이러면서 배우는거죠 불씨나이드 맨달 맞는데 네 어 저게 들어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비슷할 줄 알았어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다같이 하죠 네 이번엔 다같이 그리고 내가 뭐 붙어보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무조건 말씀해주세요 네 아니 아니 제가 예측을 잘못했어요 저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약간 뉴비분들 계시니까 약간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네 플레이어 이름 누르면 랭크나우 아 진짜요? 아 그러네 맞네 그치 그거보고 하면 되지 맞아 아 아 바보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플레이어 랭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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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울삼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오늘도 고스나이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울삼장인님 봤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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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오늘 어젠가 어젠가 저랑 같이 뭐냐 그 소유나 같이 하셨던 맞죠 잘하시던데요 배련몬 와 좀만 방심하면 바로 여기 절세상이네 야 좀만 방심하면 바로 이세카이네 야 용사님 용사님에 용사님 부족한가봐 이세카이에 이세카이 용사가 부족한가봐 엄청난데 예 이건 뭐 트럭에 처한거보다 더한데 예 와 은둔고 아 안돼요 고스나이가 일방적으로 쳐다봐 쳐다봐 아까전에 복신가요 아까전에 아까전에 대한 복신가요 네 대신 은둔고스님이 왜 갑자기 초대를 해보내셨죠 같이하고 싶어서 아무도 안계시는데 우리 장인님이 딱 계시더라고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아 같이하고 싶어 이래서 바로 초대해서 같이했습니다 나쁘지않았죠 고스나이플레이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울산장인님 자주 들어가셔 자주 초대해 드릴거에요 같이 실력 해가지고 다음번에 뭐 호흡맞으면은 다같이 대회도 한번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대회로 우리 울산장인님하고 고스나리 어 아이디색이면은 얼마나 좋습니 아 패시맨님 고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하하하하하 못했논니 흐흐흐흐흑 아까 전에 대한 복식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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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좀 저는 진심 모드라는데 좀 봐주시면 해치시면 안돼 자신이 없죠 이길 자신이 그리고 저기 그리... 봐주는게 어딨어요... 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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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든 고수님하고 저하고... 이거 되나? 말이 되나? 네, 은든 고수님하고 저... 은든 고수님하고 저하고... 예... 고수 대... 은둔 고수님... 저 대회 못 나가요. 왜요? 아 지금 당장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아니 이거 말이 되나 이거는 골스나리가 0%겠지 골스나리한테 거는 사람인데 어딨어 거 있네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운등고스님 저 뉴비에요 이거 안 봐주시면서 하시면은 골스나리 그 테트리오 접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협박을 해놔야 예 아까도 말이 안됐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많이 되는 줄 알았죠 아니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랭크를 보고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2%를 믿는 분이 있어 옆배 가자 돼요? 안돼 뭔일이요 이거 아 아는 동생이야 포유나에 대해서 고박 칫 옆에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은등고스님이 저한테 걸었으면 가능해요 네 은등고스님이 저한테 걸었으면 가능합니다 아 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깔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은등고스님 봐주시면서 하시겠지 뉴비를 그렇게 짓밟겠어 설마 네 저 표정 뭔가요 네 저 표정 뭔가요 네 그치 봐주시면서 하시지 그치 봐주면서 하시 이거 뉴비인데 설마 설마 진심모드 가시겠소 안돼 진심모드 가면은 뉴비가 얼마나 어 그러고 있는데 잠깐만 어? 이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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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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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으어어어어 으아아 으으아 사용천구 아 이제 죽이자 Syd짐님 지자미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핰 이거 고스루하면 안돼요? 이거 엄청마준데? 예 아윽 저 때 이것 가만히 있을걸 아윽 아 댕기 댕당했네 자 다같이 들어와요 다같이 플레이예요 네 영상 올릴거에요 걱정마요 이거 쇼츠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쇼츠영상으로 올라갈거에요 야 죄송합니다 구시내가 잠깐 미쳤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아 진짜 말이 안되는 친구였잖아 애초에요 한 짓만 좀 된 뉴비 뉴비랑 말이 안맞지 아 그때 4개짜리를 딱 꺾었으면 이기는거였는데 그때가 딱 유일한 기회였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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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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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테투님 아까전에 저랑 이렇게 붙여놓고 복수하신거에요 지금 아 제가 죄송해요 못했어요 오늘부터 계속 올릴겁니다 하루에 5개씩 일단은 생방송 위주로 올릴거고 오늘 영상은 쇼츠영상 몇개정도 올릴거고 계속 올려야되는데 이놈의 귀차니즘 일단 신방송영상 위주로 빨리 올려야되 그래야지 제가 베스티영상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올리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다보니까 안되 뭔가 하다가 뭐냐 저기 그 뭐지 그 뭐라그러죠 그 뭐지 힐럼프 그치 힐럼프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힐럼프가 왔어요 말이 안됐잖아 아 아무튼 은둔골슨이 많이 배우고갑니다 오 역지사직 역지사직 갑자기 역지사직가 왜 나오죠 다음판에 누구랑 누구랑 붙어볼까요 누구랑 누구랑 붙어보고 싶으십니까 내 고스나리 제외하고 붙어보실 분 아니면은 고스분들끼리만 할까 고스분들끼리만 와 아찔아찔하다 야 아찔아찔해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와 랭킹 1등 맞네 와 랭킹 십자등분이 요즘에 잘 안오시긴 하시는데 그분이랑 붙으면 진짜 재밌겠다 안 돼요 나리 나리는 제외하고 네 자 혹시 제가 2분 학원 붙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2분 학원 붙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고스나리 제외하고 초보분들도 괜찮으시고 네 아 저 아 저분이 아 아 그렇구나 그럼 그분이 그분이시네 네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무서워요 하시고 싶은 분 세계 14위 야 국내 1위 아니에요 신뢰가 안 되신다면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국내 1위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하쿠 많이 귀여워해주세요 하쿠! 하쿠! 아 유튜브하세요? 유튜브하세요? 유튜브 구독누르고 가야지 네 아 하쿠 0 0 8 9 아~~ 아 유튜브하세요? 아 진짜 이런 분이 유튜브하셔야 유튜브스타가 되는데 말이지 자 일단은 다같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되겠어 태클을 못하네 본 게 없는 션치죠 뭐 이런 테트리오도 대회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테트리오 대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연습을 덧밟게 해야겠다 이 정도 실력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비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야 자신있게 방제를 올렸건만 와 이건 뭐 말이 안되는데 아 뭐야 잘못됐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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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살았죠? 살았죠? 이것만해도 대단한건데 아 바로 아 젠장 실수 한번 하자마자 지금 멘붕 왔어 끝났다 끝났다 어어어 와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컨디션이야 그날의 컨디션이야 실력은 이제 의미가 없죠 실력은 원래 잘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자주 자이즈주의가 된다고 말이십자이지 실질적으로는 1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 우와 우와 이렇게 이기나요 이기나요 토토리님 화이팅 이겨 이겨 으어어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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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뭘 보고 있는거지? 내가 손이 다 떨려 내가 풀리하는게 아닌데 우와 실패하셨죠 이야 뭐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네 자 내가 이분하고 붙어보고 싶은 분 없으신가요? 네 어 닉네임님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마이너스라니 네 어 일단은 뭐 저도 진화를 해야되니까 일단 시작으로 진화라니 성장을 해야되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요? 하하하하 아니 곧씨내리 방송에 근데 테트리오 방송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 근데 그분은 이렇게 안하시나? 저야 이제 뉴비 발굴단이어가지고 뉴비분들 무조건 곧씨내리 방송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트리오의 재미를 느끼게 하게끔 하는게 곧씨내리 방송인데 야 오늘은 그냥 달리기만 하네요 야 그냥 좋네요 야 그래서 테트리오의 뉴비분들은 다 곧씨내리 방송통에서 들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분들도 오셨어요 외국분들도 그래서 재밌다고 막 팔로우 해주시고 하셨는데 구독하시고 구독치고 다시는 오셨더라구 저기 뭐냐 저기 유튜브 네 맵 하 렉이 걸리는건가 아니면은 생각하시고 내리시는거여 eğit 늙에게 보이는건가 은 아 우아 와우 우와우와우와 우와 헬인가요? 여기가 그 지옥인가요? 네 이세카이의 용사가 부족했나보다 네 진짜 그런거 같애 이세카이의 용사가 부족했어 하하하하 우리 킹도토리님께서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 지금 이야 와... 은둔고수님 장난이 아닌데? 어이구 손이 오 뭐야 지신거야? 개스티님 이기셨어 이야 개스티님 잘하시는데 아까 그 개스티님인가? 네 어 은둔고수님 나가셨다 없습니까? 지목 지목이 없으면은 그대로 갈까요? 아 봉게들고 아 좀만 기다릴게요 네 하쿠 0089 이거는 야... 저기 친구추가 하겠습니다 친구추가 친구를 받아주실지 뭐야 아아아 감사합니다 연습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니드 링크 오케이 유니드 링크 오케이 디스 링크 컴인 고 드레일 고 이따 들어가요 뭔소리야 지금 들어오는거 아니였어요? 네 자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면 세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거야? 몰라요? 저만 인증마크 인증마크? 인증마크가 뭐야? 이거? 이거? 버라 이거 뭔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인증된 아 이게 인증됐단 뜻이에요? 실력이 인증됐단 뜻이죠 아 유명하면 주는겁니다 아 고스나리도 뉴비중에서 유명하면 저거 주나? 네 고스나리도 꾸준히 테트리오하면 이런거 주나요? 네 일단 시작합니다. 네. 4년째에도 아아 그렇구나 그래도 골씨나리가 뭐 비인기 스킬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하기 없기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하기 없기에요 어디서 공격합니까 잠깐 공격하기 없기라고 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 대화 턝킹 어바웃 턝킹 어바운드 우와 닉네임이 왜 Girid 인생에 잠깐은 없지만 잠깐 잠깐 잠가 진짜 진짜 잠깐 진짜잠깐 진짜 잠깐 죽는줄 알았네 우와 우와 이걸 어떻게 찾았지? 내가 봐도 내가 대견하다 우와 찾았다 우와 내가 두분이나 절세상을 이세카이로 보내버렸어 용사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케카이로 보내드렸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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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카마돈님 웰컴 투 마이 브로캐스터 오게임 땡큐 포 커미잉 우와 이게 벽인가? 집 붙고 계신 분이 킹푸님이지 한번 보자 이건 이거는 의사로 물어봐야겠다 다음판에 막상마크 아니에요? 네 아나 지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웰컴 투 마이 브로캐스터 이플나 코리안 프리 어 어 I can speak English your reader 어 talk about talking about English 땡큐 모신 니운우카타나라 니운우고네 보다 이별 니운우고네 보다 이좋 야어어어어어 자 이번엔 좀 쉬어가는 타이밍 한번 해볼까요? 네 쉬어가는 타이밍 111님하고 저하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관전으로 한번 가주시도록 하구요 또 예측타임 왔습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슈대 1111님 과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아 댄스 포 더 웜 웰컴 하하하하 땡큐 포 커미 아 유 라이크 마이 브로우캐스트 I have 어 I have a 유튜브 채널 아 I need 아 서스크라이빙 유튜브 채널 하하하하 땡큐 포 커미 야 고슈를 거신 분이 없네 예 이거 한가지 말 한가지 피셜 드리자면은 그 이 1111님은 지금 프세카 때문에 손가락이 지금 거의 아작난 상태에요 네 아작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슈나리가 이긴다는 확률 말씀드릴 거구요 물론 고슈나리가 방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고슈나리 대 1111님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뉴비의 세계는 아직도 이렇게 창창하다 그 고인물분들은 많은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알 아이오 서스프라이브 투 유 아오케이 땡큐 두유라이브 두유라이크 두유라이크 테트리엘 자 안봐줍니다 1111이 안봐준다고 했어요 아까전에 엄청 다행히 다행히 이번엔 봐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고슈나리가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간다고 했어요 제대로 간다고 했어요 제대로 간다고 했어요 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슈나리가 진심모드 들어가면은 어 고순분들 뭐냐 고인물분들 빼고는 어 긴장하시는게 좋아요 왜냐 고슈나리가 진심모드로 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 진심모드로 갔다 게임이 이미 터져있습니다 게임이 터져있어요 터져있어 터져있어 이거 뭐야 터져있어 뭐야 이거 뭐야 뭡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공격을 제대로 하셔야죠 뭡니까 이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와 안나오 안나오는줄 알았네 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슈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슈나리에게 그니 미래입니다 깜짝 감사합니다 자 집중하다보니까 어 잠깐잠깐 잠깐잠깐 이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함을 느꼈죠 손가락이 저려와 이거 위험한거 맞지? 위험한데 잠깐잠깐 조금만잠깐 잠잠깐 조금만잠깐 잠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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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f you play Tetrio, I'll give a link. Wait for a link. Just a month? Okay. 다 같이 들어오세요. 네. This link go through. 자, 다 같이 해야 해요. 다 같이. Thank you for coming. I have a YouTube channel. I need a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빨리 하러 가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lay! 1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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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앗! 음, I'm Tech. But I... I'm new B! I'm new B. I'm new B. Oh,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지? 이건, 이거는! 네! 드라마에, 역전의 드라마엔 없었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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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 줄 아네. 역전 드라마를... 써, 주... 가쇼! 써, 주가쇼! 보자, 가만 안 두가쇼! 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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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갑자기 공격이 큰게 들어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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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와우! 친구들! 와, 왜 이렇게 잘해! 야아... 이거 외국분하고... 엄청난 신분인데? 네. 와우~! 와우~! 이 분 낸거 아냐? 네 흐허허허헣 장난 아닌데? 네 I'm coming to your room! as well... 오케이!!! 땡큐, 팔로잉! 땡큐! 안아치! 미스 안아치! 아우, 땡큐! 오케이, 렛츠겠... 컴온! 그 다음 사람... 인스팩트 에 오우 레피스의 코이 오케이 레츠 고 레츠 스트레이트 업 에스 랭크 무브 자아 레츠 고 아 영어부터 해야겠다 한동안 영어를 안 썼더니 영어를 못하겠어 이 와중에 랭크 14일분은 어디가신거지 지금 엄청난분이 들어오셨는데 어 이건 안되는구나 아니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요 어우 죽을뻔 했네 아니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요 저거 한번만 나와줘라 저거 한번만 나와줄게 어 아 나왔는데 아 뭐야 와 나 짝대기 짝대기 오케이 레츠 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와 닉네임이 나가셨다 와 사실자 올파절이네 이거 야 와 와 와 와우 와우 Do you have rank? Are you a ranker? 와우 Seriously? 야 대단하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반 I helped my friend I boost rank 아 오케오케 흠 아 류리? 오케이 렛츠고 자 시작하죠 아 너무 고수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런지 지금 멘탈은 털린지 오래고 뭐지? 뭐지? 여긴 어디구나 누구지? 곧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수분들 굉장히 많아요 얼른 들어보세요 빛이 빛이 엄청나고 있는데? 화이팅! 뭐야 어떻게 된거야 개시팀이 이겼어 어떻게 된거지?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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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다 먹었지? 지금 됐고 됐어 오케이 렛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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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 영어 잘하시는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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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잠깐이라고 했으면은 어 좀 기다려주는 어 미덕도 있어야지 미덕도 있어야지 와 죽는줄 같다 와 죽는줄 같네 와 진짜 죽는줄 같네 이게 반대로 아니야 왜 숙 휙 우와 우와 죽는 거야? 나 이제부터 죽는 거야? 우와! 이즈 디 기억 드ín entlich ㅣ유 아 ım см이싱 아 아 아 나중에 제 정체를 공개해도 규칙이 위배되지 않으려나요? 네! 고추다니는 규칙이 없어요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정체를 공개하다니? 근데 정체가 뭔데요? 정체가 뭐에요? 네 절대 밴 이런거 없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시끄럭하게 오시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쵸 고추다니가 이러면서 영어도 영어는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거에요 모든 언어라는게 틀리면서 배우는거기 때문에 네 고추다니가 이러면서 영어도 이제 정체가 뭐에요? AJM님 정체가 뭔지 예아 Sure thing 와우 I love it 아 진짜요? 자 아 영어권 테트리스 토너먼트 커뮤니티에서 스텝으로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스텝으로 계시는 분이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스텝분이 고시나의 방송에 찾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서 뉴비가 아닌 고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구요 영어권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니까요 테트리오 방송 자주 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대요 보조 프로듀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시네요 야 이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시나리 그 방송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트리옥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방이 형해가지고는 샛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레츠고 컴온 좋아요 어 좋죠 저 좋아요 어 그러면 테트리오 연습해야겠다 아니 저 원래 그 아 더욱더 연습을 연습해야겠는데 네 즉 계기가 생겼어 고시나리한테 계기가 생겼어 고시나리한테 계기가 생겼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돼 어? 게스트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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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밌게 재밌게 방송을 즐기도록 하 게스트 심 니 좋아 일단은 재밌게 원래 모든 게임 첫번째는 재미죠 네 고시나리 방경 오셔가지고 테트리오에게 재미를 느끼면은 되는데 네 네 되는데 네 재미를 느끼기 전에 끝나버렸네 네 오 오 오 오 오 요 오 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It's Shame Questionary What does the G- 아 40, 에이 50G COIN DO Can you help me translate The Wizard head thing Yeah Ah 이제 테트리워드 그 만들어야겠다 저기 포인트 만들어야겠다 지금은 어 nothing 어 no but 어 I'll I'll make 어 I'll make 어 sell point 맞나? 미리 고박 엄지나이님 감사합니다 하쿠님 다시 오셨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하쿠님 긴장하셔야 돼요 랭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재미를 느끼실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셔 헬로 하쿠 어 아시는 분이셔? 1등인데? 아 진짜요? 하이 어 아시는 분이셔 두윤 두윤 노 하쿠? 디스니네 디스니네 두윤 노 와우 좋아 모든 뉴비들이여 내게로 오라 테트리오를 테트리오의 뉴비계에 떠오르는 특별이 되도록 하겠어 고치나리는 할 수 있어 해왔잖아? 언제나 가능하게 해왔잖아? 지금 테트리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실력을 늘려야 된다는 찾아 farming 아아아아 에땐 I think that nen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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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have any good use effects LOU rä Purpose address F For Pay with ет серд 와... 누가 이긴거에요? 와... 진짜? 와... 오 아이씨 야... 학군님이 미스 유 뉴비인데... 아 진짜요? 바로 시작합니다 외국분 계셔가지고 그 지목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영어 공부해야겠다 진짜 안되겠다 영어도 공부를 해야될 계기 하신 거를 배워 좋아 좋아 골키네리가 또 성장하겠구만 아 아하 아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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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살아있는게 신기해 보통 때같아지면 금방 죽을텐데 아직까지 살아있는게 신기하고 하지만 당신은 금물이야 언젠가 우와 내가? 쏘리 쏘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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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엄청 오잖아 쏘리 쏘리 아 아 태클을 못하겠죠 태클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역시 실전이야 그냥 와 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돈许 비스러 Yuk 비파오헉허허허허헐허헉 árihm be proud i really thank you thanks for the compriman where what they wanted to say that they picked two players in the room i have the against each other the bears can bet this channel point it which i guess who wins oh yeah yes yes 아! 스테킹님이 해주신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렛츠 고 알포인트 알포인트 왜이렇게 많이 들었지? 하하하 알포인트 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아 디스플레이어 앤드 디스플레이어 렛츠 파이트 투게더 야 아 어느 분이길까요 후 윈 아 아 하 구 앤드 에이제이 엠 오케이 렛츠 렛츠 퍼 렛츠 컴 배팅 뭐야 나갔었잖아 말이 맞나?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비시 이 십자가 비슷해지한거야 네 오케이 렛츠 고 스펙 테이팅 하하하하 에이제이 엠 하하하하 와우 가 하하하하 봐주지마시고 자 모든 배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Who is win? 네 고바 감사합니다 Let's go Together Who would win? I bet Okay Let's go This is reality 잘하시는 것 같던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Sorry Wow That is crazy Wow 자 Next Next Minu Next 이 분 잘하시나? Refix님 잘하시나? 이 분 잘하세요? I made a 4 point back 아 really? 흐흐흐흐 자 영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 오케이 어? 진짜요? 내 지금 어떻게 투표했는데 아 어 하쿠님 이겼잖아 하쿠님이 이겼잖아 그래서 하쿠님으로 했는데 하쿠님이 이기신거 아니었나? 몰라 나 지금 어떻게 된거지? 아닌가? 반댄가? Sorry Sorry I mistake I mistake 반대구나 아 반대였어 아 Sorry I mistake Sorry Really sorry Really sorry Yes I refund 흐흐흐흐 Sorry I'm sorry Refund 오케이 알아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Refund 알아요 어 자 하쿠님들 레피씨님 네 부터 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제대로 제가 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겠어 음 제가 잘못했어요 Sorry my mistake I'm sorry Really sorry I'm so sorry about that 하하하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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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네 진짜 고바시브라니 아 진짜 왜이래지? 아 근데 왜이래지? 판단을 잘못했어 아 정확하게 봐야겠다 아하하하 아오 오케이 진짜 진짜? 하하하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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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win? 아 내가 지금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아 정신을 못찾았어요 죄송해요 아 지금 식은땀이 나네 오케이 레시카 come out 하하하하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수 안하겠습니다 I don't mistake this game 오케이 레츠고! 아 who will win? 아! Who.. 아 who will win? This is hard decision 아 자 자 자 집중하겠습니다 어 이거 실수하셨다 야 금방 순식간이네 실수하면 금방 끝나네 이번엔 하쿠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쿠님이 이기셨어요 이번엔 하쿠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배팅 제대로 할겁니다 자 봐요 하쿠 네 That was best Yes I think 근데 하쿠님이 이겼어요 네 하쿠님이 이겼어요 네 자 됐어요 아 지금 식은땀 엄청나요 네 오 잼포 바이바이 이제 오케이 레츠 레츠 플레이 어 올 플레이어 자 컴인 점심 맛있네 하하하하 재밌죠 예측하니까 재밌죠 아 아까 실수만 안했어도 진짜 자피 크리스마스까지 뭐하실거거든요 진짜요 하하하하 I knew it 하하하하 Did you knew it? Everything Everything Like Valentine's Day 와하 아하 오케이 레츠 빈씨님 오셨네 그니까 You're being change your name 오케이 레츠 고 야어 갑자기 고수나리 방송이 고수분들이 하시는 방송으로 바뀌었어 I don't find the best name for me 아아 와 진짜 영어 자극받아라 제가 지금 자극받고 있어 야 지금 나 엄청난 성장을 지금 갖고있는 중인데 지금 성장통이야 성장통이라고 성장통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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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한테 그래요 와 찾았다 이 그 많은 노동아 같은 네 노동아 같은 공격에 죽었죠 네 진짜 말을 좀 못하게 만드네 네 뭐 아 그 There is hell? 천상계의 싸움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닌데? 고수가 영어로 뭐예요? 고인물, 고수 아! This game is All Pro New is Please spectating All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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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Pro Play Play 지금 나 지금 자극받고 있어 I might be dead for this one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Sorry My English face sucks 이분은 들어가야돼 오케이 아 누가 이기는지 해볼까? Who is win? Who is win? 오케이 Let's go Who is win? Haku Lapis Bin Lapis에요? 아 왜요? 왜? Lapis구나 왜 왜 왜 아 아 아 그 뜻이 없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다시 Lapis님 그럼 들어가주세요 네 비니스님 오케이 오케이 Who is win? 모르겠네 이건 그니까 모르겠어 제가 짐 제가 짐 진짜요? 그정도로 잘한단 말이야? 그정도 실력잘단 말이야? 아무도 안 거시는데? 거세요 Betting for this game 글로벌 3등인데요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무도 어 걸었네 네 하쿠니 역백 가자 자 렛츠고 가 나의 인테레스팅 하하 어딘 어딘가? 난 누군가? 와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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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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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오 뭐야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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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핀씨한테 다 걸었는데 역배 와 역배 전공 우 우 하쿠 이스부인 아 렉 때문에? 아아 이런 아 그래도 이긴건 이긴거니까 10호로 부자 되셨네 얼마 드셨어요? 누구에요? 예 누가 예 기미바칼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리메시 아오 오케이 오케이 리메시 오케이 리메시 오케이 컴온 오케이 이 게임 이 게임 아 렉 렉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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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렉 렉 으흠 어렵다 아 아 영어 무드 해야되고 지금 테트리오드 연습해야되고 와 지금 자극 엄청 박았어 아 아 아 총 10포가 40 포 되는 4천포가 되는 매직 매직 원래 영어는 틀리면서 배우는거니까 자 하쿠님 화이팅 빈 화이팅 쉐어럿 쉐어럿 파이팅이라고 하면 안되는구나 쉐어럿 오케이 레츠 없어요 없어요 확인하는 컨텐츠로 해부.. 근데 영어공부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영어공부를 제대로 한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영어공부를 같이하면 되는거죠 뭐 뭐야? 멈춘거야? 여긴 어디고 난 어디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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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신선해요 좋아요 와우 여러분은 지금 이색카이에 오셨습니다 이색카이에 디시 이스 어나더체 칼 어...어...어...어...어나더 월드 디시 이스 나트 튜여 와우, 엄비리버블. 와아, 한방에! 우와아! 이번엔 빈씨님이 이기셨습니다. 컨그레츄에이션, 유윈! 자, 됐구요. 이제... 야, 그럼... 오케이, 진짜 엄청 잘해요. 오케이, 렛츠 플레이 투, 어, 올 플레이어. 아이워너, 아이워너 플레이, 어, 아이워너 플레이 타이틀이어. 렛츠고! 맨치. 퍼스트, 이거를 5로 설정하자구요? 이건 뭐인데요? 이건 뭐예요? 뭔데? 어, 누구 나가셨어. 레피씨님, 아. 아, 1대1 할 때? 1대1 할 때 쓰는 거예요? 아, 1대1 할 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 지금은 1대1 할 게 아니니까 이대로 하죠, 뭐. 아아! 어? 진짜요? 일단은 대회 기본 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크로커다일님!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 렛츠고! 어? 오케이. 마이 플레이어. 아, 잠깐.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공격하기. 기업기. 잠깐만. 이거는 죽을 кв진이잖아. 잠깐만. 절대 죽이지 마아아 growth Ну~~ 하고 싶었죠, 안그룬해. 헐 터르 아임 뉴비 리얼리 리얼리 어 함드레드 퍼센트 뉴비 기막한 리술책감사합니다 네 시참이예요 시참인데 좀있으면 방송종료해야되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와.. 사실상 대회.. 대회 수준이었지 어 멈췄다 멈췄다 멈.. 이분 멈췄쇼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테트리오에게 멈췄쇼 야 뭐야 뭐야 대박 야 봐주시는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기시겠어 설마 그니까 여어어 하쿠님 이기시겠어 뭔가 명예롭지 않으시.. 아.. 쎄 내 꼴등이야 장난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랭커 막 3위분들 14위분들 다 계세요 지금 하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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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구나 아 렉 아 렉 렉은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렉이에요 렉 죄송해요 영어 실력 바닥 인정합니다 네 바닥이에요 네 바닥이에요 렉인지 몰랐어요 네 오케이 렛츠고 아 아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공부 진짜 해야돼 이제 안되겠으면 이제 자극 받았으니까 이 자극 받은 상태에서 영어공부를 해야돼 계기가 생겼을 때 영어공부 해야 효과가 확실하죠 어디서 공격을 합니까 어디서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어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란 말이야 와 죽는 줄 아네 오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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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나 안죽었다 아직은 안죽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어 아직 살 수 있어 현장 걔 왜 바꿨지 죽었다 공격이 깰고 온다 공격이 깰고 오지만 도시나이는 해낼 수 있어 원래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는거지 세수류라는게 너무 때리 너무 때린다는데 잠깐만잠깐만 맞아도 된다는 말을 했어도 왜 이걸 불러와라 아 진짜 어떡해 아0천만 봐주는 의미가 없나봐 실력이 늘지 않네 망했다 학교님이 날 죽였어 와우 와우 우 vyh 요어... 으어어... 야... 디스블이 이즈 크레이지... 와허허허 왓 이즈디잇 너무 빨리 끝나는데? 크레이지 예쓰 미시 드랍의 중요성 야 테트리오 방송 자주 해야겠다 재밌다 재밌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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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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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rying This is another world This is not a thrill Who is mine? 뭐야 기미마칼니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지금 뭐야 누판연속 광탈이라니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팩트라니 후원하면서까지 팩트를 알리시다니 바로 고합니다 세 번째는 안 통한다 세 번째는 안 세 번째는 안 통합니다 세 번째는 안 통해요 네 아 자 좀더 연습해야 겠어 안되겠어 오키나이 넌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안돼 어디가서 이 정도 실력 가지고 테트리오 한다고 얘기하지마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그냥 테트리스 한다고만 얘기해 열 에듬 우아 어허어허허허허어허아어허 Bike 네,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만하시니까 죽은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안 죽었다고 오오오 아이이Okay 골 흐흐흐 전 싸니는 디스 디스 게임에 20 뭐해요 이거 뭐 디스 게임 아 이거는 삼면년 이상 못살아요 뭔소리에요 지금 몇초만에 죽었는데 아 진짜 하루살이야 오늘 내가 지금 고스나리 하루살이 방송인데 진짜 하루살이야 진짜 하루살이처럼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야 방제를 바꿔야지 안되겠네 이거 하루살이도 하루살도 못하고 있잖아 하루살이니까 하루라도 살지 이건 뭐 야 몇초만에 죽으니까 뭐 몇초살인가 애 아 잠깐 잠깐 안돼 안돼 야멘떼 Columbia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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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잠깐 저기 아직 죽 때는 안돼요 ... 마이 inar 와..어렵다 와.. 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넉넉히 보게되네 지금 자꾸 아무튼 오늘 자극받은건 확실해 좋아 굿들에게 또 더 성장할 수 있어 야..잘한다 유 페리웨어 와우 어.. 이건 마지막 게임 오케이 오케이 아윈 포 유 고스 에비 더 알 킬 오우 땡큐 땡큐 아..아나치 땡큐 디시 유아 리 벤즈 씹 땡큐 오케 렛츠 고 디시 이스 래스트 게임 지금 막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퍼니 땡큐 저도 아는 단어 쓰는 거예요. 아는 단어 처음 동화원에서 쓴 거라고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노우 노웨이 와 흐흐흐 막판인데 야아 와 또 죽었어 와 끝나고 유튜브 선지 조금 한 다음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자야겠다. 자극 받으실 때 얼른 해야지. 와우 와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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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블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네.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블록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이거 블록이 붙는 것 같은데? 네. 아 쏘리 디스 이즈 리얼 라스트 게임 아 디스 이즈 리얼 라스트 게임 오케이 렛츠 겨우 자, 막, 진, 찐막입니다. 찐막. 네. 찐막입니다. 나 좀 살려줘. 진짜 살려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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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리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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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n 라스트 게임 와, 됐다 찾았다 어 copying No way, no way, no way, no w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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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fo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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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또 죽었어? 아 안돼! No way 아 하쿤님! 아니 이거 한국인께 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 네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